뭐야, 세션아.. ㅎ ㅁㅁㅁ ㅁ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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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준비되었는가?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나도 준비가 되었다 자, 여러분들 찾겠습니다 맛있는 인간이 어디에 숨었을까? 너는 평생 못 찾아 맛있는 인간을 찾기 위해서는 물건을 부셔야지 너무 무서워 아니, 어떡해 벌써 부서 어? 맛있는 인간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뿌시고 다녀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런 괴물이야 어차피 나는 절대 못 찾지롱 진짜 이걸 어떻게 잡냐 날 힌트 주자면 목욕탕 난 엄청 더러운데 숨었어 절대 못 찾자 힌트를 줬도 못 찾는다고? 어? 저기 이름표가 보이네 야야야 잠깐만 진정해봐 친구야 괴물한테 친구라니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사람 정이 없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왜 이렇게 꼴깝을 떨어? 혼자 꼴깝을 떠네? 알았어 한번 봐줄게 큰일날뻔했다 정말로다가 침대 아래에 있겠지 뭐 소파 아래인가? 아하 맛있는 인간이 먹고싶당 어디 맛있는 인간이 없을까 욕실이라고 했으니까 욕실 한번 가봐야겠다 욕실은 1층에 있겠지?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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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자리를 찾았어 내가 욕실은 아니야 거짓말 uniquely 아아 진짜 한명도 안보다 왈яз 브이들 아 Witch 아무도 못 찾아꺼 끝나면은 레전드겠는데? 레전드 나도 2층 난 2층이야 해 한번 진짜 숨어봐 한번 진짜 참는 상태 찾아보게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깨물도 풀어라 태택아 깨물도 풀어라 깨물도 풀어 넌 죽었어 이미 한 마리 잡았다 음 그걸 잡히냐? 응? 내 앞에서 잡히냐? 그래도 아까 누가 도망치는 걸 봤는데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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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을까 용? 분명히 1층에 있다 김니야 난 2층에 있다 딱 보면 척이지 잡아보시지 잡아보시지 그 늙은 눈으로 잡아보시지 말이 너무 심해 넌 죽었어 이걸 못보네 와 이름표 되게 잘 보인다 역시 곧 서른 안에 도달하는 인형은 이런데 숨어있나? 어디? 어? 인형은 1층인 것 같아 아무래도 티비 근처겠지 어? 어디? 주방으로 간 것 같아 어디? 어디야? 으윽 막 부시고 있어 어디야 도대체 나 2층 알았어 나도 2층 왜냐면 감옥문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갔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거야 여긴가 보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여기가 분명하다 뭐니? 뭐니? 세탁 여긴가 보다 그러면은 여기 숨어있는건가? 오! 진짜 못잡겠네? 네? 자판기인가? 한 명 잡고 끝나는건가? 레겔.. 레전드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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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맞죠 2년속 바로아? 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어? 이 내가 10분 혼자서 다 채워진거야 니가 가구안에 숨어있으면 더 안좋아 왜냐면 뿌시거든 오니 바로 들킨다는거야 일단 여긴가? 오니 여기 아니네? 서류방이다 잘 숨었다 이 녀석들 침착하게 찾아보는거야 10분이나 남았으니까 말이야 김이야 녀석은 앞다리 뒷자리를 양손으로 잡아서 뜯어먹어주지 멍청한 녀석 그렇게 책방에 들락날락한다고 아 책방에 있다 얘 들켰다 여기 어딨어? 분명히 봤는데? 아 여긴가보다 없어? 여기도? 뭐해? 도망갔나? 벌써? 난 자리를 바꾸지 않아 야골라면 미치겠지 아니 와 샤키 힘들어 나는 아직도 2층 그 자리에 있어 오케이 김이야는 포기하자 2층으로 가는거야 2층에 안 푸신 곳이 있을거라고 이런 사다리 같은거 아니잖아 상자 옆에 있나? 창구를 내 옆에 한 4번은 왔다갔다 한거 같애 어디야 어디야 어디 보이질 않아 이 찍은 다 찾아본거 같던데 아니야 넌 다 찾아보지만 알았어 이런덴가 어디? 아 이게 아니야 화분인가? 어디? 어? 아 어디야 이 녀석 너무 잘 숨었잖아 난 아직 그 자리에 계속 있다구 나도 똑같지놈 난 단 한 푸드 자리를 바꿔본적이 없어 야골로세요? 2층에 있다는건데 2층에 있어 2층 2층이야 2층 2층 인가부다 2층은 여기밖에 없다 이제 여긴가? 어? 으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주 잘 숨어있었군 이 개선 옆에 있었을줄 몰랐지롱 오늘 오케이 이제 2왕 2마리남았다 2마리 6분 남았다 시간은 많이 남았다구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라 핌니아는 1층에 있겠지 뻔한데 숨어있을거야 뭐해 나 아예 자치도 않잖아 너는 어디인지 모른다 하나도 모르겠다 멍청한 녀석 나 3층에 있다고 이 자식 아 너 그럼 나 본적 없겠네 별로 한번 보고 못 봤어요 3층 3층이 아니잖아 3층 맞잖아 3층 아니야 여기 1층인데 1층 사다리에 숨어있었네 잡았다 요 녀석 나는 평생 못 찾을거다 다 보여 10주 동안 도망가는 시간을 줄게 10 9 9 8 7 6 5 땡 모를줄 알았어? 모를줄 알았냐구 10 10 10 5 9 5 10 10 10 12 10 10 11 도망가! 웬만하면! 얘 어딨어? 그걸 놓치네? 어딨어 얘? 얘 어딨나? 봐보구만! 또 여기 숨어있겠지 뭐 발소리를 들어야겠다 여기가 없구만 다 없구만 난 거기 이미 떠난지 오래라구 미련이 남나보구 여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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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대! 딱대! 개에에게 진짜 죽었다 진짜 화났다 진짜 화났어 너는 따돌릴 수가 없다 너 진짜 죽었다 약오는 있고 있어 얘 봐라! 얘 봐라! 진짜 못찾겠다! 진짜 못찾겠다! 일로와 일로와 아아! 한번 복wert! Ilber 노춧잖아 Math 완전 이상한데가 있네 완전 이상한 데를 ㅎㅎ흐opy 으 zob 으아아아 Ой PARA 아 아 1분 남았다 아 아齐하 아 간식을 잡았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아오니저택에 찾아간 이기맨 멤버들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려요